안녕하세요 모사이 채널의 츄츄차입니다 오늘 저희가 가져온 제품은 베어브릭입니다 저번에 소개 드렸던 베어브릭 미카 니나가와 버전의 어떤 화려한 색감에 이어서 이번에는 토모카츠 마츠야마 버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박스를 보시면 저번 니나가와 에디션에 비하면 화려한 색감은 아니지만 굉장히 팬시하고 조금 럭셔리한 그런 약간 동양화 같은 느낌의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로고도 그려져 있고요 토모카츠 마츠야마 에디션은 전세계 300개 한정이고요 저희가 하나를 구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바로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가운데 보시는 게 이제 400% 제품이고요 그 옆에 왼쪽에 보고 계시는 것이 이제 100% 제품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그 박스에 그려져 있는 어떤 작품 형태와 마찬가지로 검은색의 그 붓터치 느낌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코 부분을 보시면은 금색 칠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등쪽에는 로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저희가 리뷰를 했었던 베어브릭 400% 버전들과는 조금 다른 점은 플라스틱은 같은 플라스틱인데 겉면에 약간 질감이 느껴질 정도로 이제 무엇인가 입힌 그런 느낌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베어브릭들은 그 자체 프린팅을 이제 얇게 입혔다고 하면은 이번 토모카츠 마치야마 에디션 같은 경우는 위에 질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약간은 두껍게 프린팅을 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토모카츠 마치야마와 콜라보를 한 제품은 딱 한 가지 딱 하나의 베어브릭만 존재합니다 2010년에 출시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다른 버전은 따로 출시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모카츠 마치야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자면은 1976년생에 현재 뉴욕 브루클린에서 활동하고 있는 순수 예술 작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런 작품과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이런 풍의 느낌을 살리고 있는 작가인데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있죠 무라카미 타카시라고 무라카미 타카시와 비슷한 느낌의 화풍의 어떤 그림 작업을 하는 작가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이제 기업들과 굉장히 콜라보를 많이 했었는데 베어브릭 뿐만 아니라 나이키, 도시바, 소니 이런 일반 기업들과 콜라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09년에는 나이키 르브론 제임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르브론 제임스의 느낌을 살린 에어맥스 시리즈를 디자인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작가들, 디자이너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토모카츠 마츠야마가 요런, 요런 모습의 에어맥스를 디자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2015년에는 도시바에서 진행한 도시바 Made in 17 Hours 라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도 있습니다 2015년에 출시한 도시바 노트북은 배터리가 17시간이나 간다는 것을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호주까지 가는 시간이 이제 비행기로는 한 10시간, 12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제 토탈 17시간 동안 그 마츠야마가 도시바 노트북을 가지고 그 작품 활동을 하고 난 후에 호주에 도착해서 호주에 있었던 그 미술 전시에서 그 17시간 동안 작업한 그 작품을 전시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한번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 원래 기존에 있었던 순수 예술 작가들과는 조금 다르게 기업과의 연결을 많이 한 작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더 재미있고 즐겁고 신선하고 신기한 제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사지 채널의 추주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켰구나 안녕 안녕 가봅시다 가자 안녕하세요, 모사지 채널의 추주차입니다 오늘은 좀 뽀샤샤하네요 오늘 저희가 가지고 온 제품은 바로 베어브릭입니다 베어브릭 중에서도 바로 토모카츠 마츠야마 에디션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토마카츠 마츠야마 에디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